가수 이효리가 성전환을 앞둔 팬의 응원을 건넸다. 1일 w korea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효리 리효리의 금쪽 처방은 저스트 원 텐미닛 10분 안에 고민 해결. 휴리 언니의 고민 상담소 오픈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. 영상 속 이효리는 팬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줬다. 그 중 한 팬은 남자로서의 삶을 종지부 찍고 여자로서의 삶을 앞두고 있다면서 성전환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. 이에 이효리는 사회의 시선이 예전보다는 편안해졌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며 수술 잘 끝나서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 했으니 그간의 고민은 다 털어버리고 마음 편히 자라고 왔으면 좋겠다. 이제 언니 동생으로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겠다 라고 진심 어린 응원을 시작했다. 이렇게 해주셨다. pokok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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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회의 감사합니다.